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일한 사랑이란 멋진 꽃말을 가지고 있는 산사나무 효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사나무는 장미과 은악엽, 화려수초규목으로 한국과 중국, 시베리아 등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지에서 시가구요. 높이는 3에서 6미터까지 자라요. 산사나무라는 이름은 산에서 나는 풀명자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산사나무와 풀명자나무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종이 달라요. 산사나무의 성질은 약간 따뜻하며 맛은 시고 달며 독은 없습니다. 한방에서는 산사나무 열매를 산사자라고 부르며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해 햇볕에 잘 말린 뒤 달여 먹으면 소화불량과 장염, 요통, 치질, 하복 등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밖에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피로회복, 면역력 개선, 감기 예방, 피부 미용 등에 효과적이며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등에도 도움을 줍니다. 산사나무 대표적인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심장 건강에 아주 좋아요.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산사나무는 심장 기능 자체를 향상시키고 혈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능은 산사나무가 심장으로 진입하는 혈육 공급 및 심민근에 대한 산소 공급량을 증가시켜 발생하며 실제로 유럽에서는 우렬성 심부점 및 부정맥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연구 자료를 소개하자면 13개국 2700여 명의 심부점 환자를 대상으로 산사나무 추출물을 처방한 결과 자아심실근은 이상이 있는 환자들의 심장 질환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자아심실근은 혈류를 몸으로 방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중요한 게 도불 나왔죠. 이 밖에도 심장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효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들보다 참 좋은데요. 산사나무 잎과 꽃, 열매를 차로 마시면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한 사례로 가중력이 있는 고혈압 환자가 평소 혈압이 151에서 92였는데 산사나무 추출물을 주기적으로 복용한 결과 전기심체검사에서 혈압이 120에서 85로 거의 정상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떤 처방약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약을 먹은 게 아니에요. 산사나무는 제가 찾아봤는데 산사나무에 관한 고혈압 치료 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외국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로 알려진 심혈과 질환을 개선시켜줍니다. 산사나무 열매에는 트리테르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불술문과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혈관 청소에 좋아서 심혈과 질환을 개선해줍니다. 아주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거죠. 그러면 사망 원인 1위는 당연히 암이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산사나무 열매가 피부암에 항암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고지혈증, 중풍, 뇌경색, 혁십증, 항염작용, 소화기능 강화,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향상, 관절통, 두통, 장염, 요통, 치질, 설사, 위산과다, 만성장염 등의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산사나무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사나무는 잎과 꽃, 열매, 가지, 뿌리 모두를 약체로 사용합니다. 주로 열매를 사용하는데요. 효능은 부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모두 좋은 약성이 있습니다. 산사나무 차는 말린 산사자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물 1리터에 산사자 150g을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한 물로 30분간을 우려내어 냉장 보관하면서 하루에 한 잔 정도 따뜻하게 마시면 좋습니다. 산사자 담금주는 산사자를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하고 용기의 3분의 1을 산사자로 채워주고 나머지 공간에 담금용 소주를 부어 설안한 곳에서 6개월 정도 수소시킨 후 건더기는 걸러내고 하루에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죠? 주의사항과 부작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산사나무는 열매의 신맛이 위산을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비위가 허약한 경우와 위산과당인 경우에는 복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열매를 생것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이빨이 상할 수가 있어요. 치아가 상합니다. 적당히 드시고 양치 꼭 하시고 이상 산사나무 효능을 알아보았는데요. 고혈압이나 심장이 안좋은 분들에게 산사나무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차로 막 꾸준히 드셔도 좋은 효과를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